알로에 알로에 먹어볼까 껍질은 초록색 알맹이 투명해 전두엽까지 찌릿한 쓴맛을 아내는 못 느끼네 쓴맛 안나? 이 쓴맛이 안 느껴진다고? 뭐지? 좋아요? 안녕하세요 호선우입니다. 오늘은 짠 알로에와 벌꿀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에가 유튜브 먹방을 휩쓸어간지 벌써 3년 이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저는 안먹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께서 몸에 좋다고 알로에를 주셨어요 근데 진짜 맛이 없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? 그래가지고 난 저 맛이 무슨 맛인지 알기 때문에 먹지 않겠어 이러면서 안먹었었는데 오늘 드디어 준비해봤습니다 알로에 통으로 된걸 팔더라구요 그 알로에를 사다가 잘 씻어서 썰어서 준비를 해봤구요 얘는 지난번에 제가 벌꿀집과 타피오카펄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때 먹었던 벌꿀집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렇게 딱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? 짠 desires 망원 이분 겹과 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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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만한데? 식감은 단단한데 서걱거리는 푸딩젤리 같은 느낌인데 전두엽까지 직빵으로 전해져오는 쓴맛이 있거든요? 걔를 물에 6시간 담가놓으면 쓴맛이 많이 빠진다고 해요 근데 옛날에 몸에 좋으면 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쓴맛이 없어지면 몸에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몸에 좋게 먹으려고 쓴맛 그대로를 느끼고 있는데 하하하하 일단은 꿀 먹어볼게요 또는 고기를 먹으면 내가 먹기 위해 깨 잇은 따뜻한 깨끗한 맛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깜짝 놀랐어! 껍질도 같이 싹 긁으면서 먹으니까 쓴맛이 깜짝 놀라서 괜히 물에 담갔다가 먹는게 아니구나? 막잎 가겠습니다, 막잎! 막잎은 그냥 껍질채로 먹지 뭐! 별거 있어? 알로에는 피부에 양보하세요 와 이거는 야 이렇게 먹어요 그냥 이렇게 맛있어? 아무것도 안 나는데? 아무것도 안 난다고? 응 야 이게 여러분 제가 진짜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저희 아내가 풀떼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선천적으로 쓴맛을 잘 못 느끼네 쓴맛 안 나 진짜 안 나 술 올 리가 있나? 여은이 이리 와봐요 이거 젤리 같은 거 한 입만 살짝 먹어볼래? 진짜? 진짜? 이거 봐 그런 건 채식주의자들이 쓴맛을 잘 못 느끼네 여은이도 풀 싫어하잖아 응 맞아 여은이 풀 엄청 싫어하지 나 한번 먹어볼게요 기 먹어봐 안 쓰다고? 응 그치 여은아 혀 살짝만 해도 엄청 쓰지 아 이거 밤에 먹는 약 같아 밤에 먹는 약 같아 약보다 더 써 약보다 더 써 약보다 더 써도 되잖아 헤엑 여은아 이게 뭐야? 오늘 요리교실에서 만든 거야? 오이 아 이걸로 힐링하면 되겠다 아빠 하나 먹어봐도 돼요? 하나만 꺼내주라 여기야 오이 게맛살 초밥이네 먹어볼게 음 맛있어? 엄마 먹어봐 음 진짜 맛있어 음 정은 엄마가 만나라고 알려줘 응 가서 먹자 가서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아니 맛있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안녕